락커가 왜 뽕짱을 합니까? 반가워요 차서연이에요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넌 뽕필이 있어 뽕...필이요? 내가 널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황제를 만들어줘 오늘부터 다로 이름은 뽕필이다 왜 하필 접니까? 난 네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어 아이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너의 생김새 목소리 창법 분위기 이라는 내가 정말 믿어 넌 트로트를 내야 대상할 수 있어 잡혔다 공중파 스카이다로씨 하루라면 좋겠다 이렇게 개발한 신인가수 뽕필 아니 저...봉명가수 봉필이라 불러주십시오 아 저는 몰라요 장난 아니야? 방송이 무서워? 사장님 터졌어요 개방났다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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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두 말고 단 이념은 더 쓰자 트로트 참 맛있는 음악이다 주먹집에서 뭐지 뭐야 걸지 깡물고 깡깡 깡깡 박수치고 좋아하면 그게 바로 좋은 음악이야 그래서 말인데요 특별히 주문제작 해가지고요 박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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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ondly 잘못된다니까요 이래. 헥이